이 새끼 뭘 그리는 거야? 아니 눈가를 왜 저떤 식으로 그리는 거야? 미친 새끼야? 코흐야 뭐야? 귓댕기로 다 확 잘라버릴라 개돌아이냐노? 근데 이렇게 너무 클라스가 높은 이런 아리샤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아윤님이라든지 이런 방 보는 거는 사실 나는 별로 몰입이 잘 안 돼 나는 학고가 좋아 안 되겠다 음악으로 가자 기적의 소통 시간 다 웬만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대부분 아 비응신 새끼 아 씨 희추님 28일차요 케미야? 아니요 냠냠 사랑해 남편 약간 부베이식인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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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베이식인가요 부베가 뭔가요? 근데 나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오신 거야? 부베가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살아남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훈아 정신 정신당 차려 아 몸무게 150키를 욕박하는 분이 아 재방송 오셨다고 아 150만인데 키 150 몸무게 180이라고요? 꽃다발 받으시냐고? 꽃다발 받으시냐고? 나 꽃다발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미친 새끼들 뭔 꽃다발을 줘 그 왜 예전 4대 남편던 선생님이요? 그분이 고백하러 오신다고요? 아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무슨 일이에요? 태훈아 살 좀 빼자 살 좀 빼 코트님이 방송 오래요? 아 내일 코트님 쳤더니 썸네일에 내가 있네 응 아 갈 필요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탐방 중이셔서 오신 거구나 여러분 너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아 몸무게 커트라인이요? 저 몸무게 커트라인 없어요 에이 엘박 좋아한다고? 들박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에바야 154에 108키로요? 아 괜찮아요 154요? 저보다 잘해요 코트 형 요새 들박이라는 게임하는데 들박 화이팅하세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들박온라인이래 아 말뚝만뚝같아 들박온라인이래 오셨어요 팬가입했 어 너무 잘 봤어요 희추님 잘 봤고 어 나가자 야 들박은 애들아 그건 이제 하지마 들박온라인 아니 대체 들박온라인 어감 10도라인급이다 존나 웃긴다 들박온라인 난 게임하는데 들박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미친놈들 미친놈들 코코 까까 비타민 D 예전에 그 저기 짜꼬 소개팅녀였죠? 짜꼬가 소개팅녀였을 때 우리 믿은 녀 어서와요 우리 믿은 녀 어서와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코트 형 들박온라인이라는 게임하는데 들박온라인 화이팅 한번만 해주세요 들박온라인 화이팅 들박온라인 화이팅 들박온라인 화이팅 아 미친놈이야 하지마 얘들아 진짜 들박온라인 그거 에바야 얘들아 하지마 진짜로 왜 그래 들박온라인 아니 그만해 얘들아 에바지 왜 그러니 얘들아 코코 까까 반음 반 반음 언니 사랑을 못하고 있는 일으로 그렇게 해서 아 저 속이 너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요 토 일단 그림받자 그림받는게 뭐야? 오빠 그림도 그려?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고? 나는 진짜 오빠가 저렇게 하잖아? 근데 엄청 못생기게 그리겠지 또 또 엄청 못생기게 그린 다음에 어 이게 너야? 이러겠지 한성형 500번 하는 여자처럼 그림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나야? 하고 싶은데 뭔 5야? 아니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네 고소하라고요? 사실 적시 명예회사요 보기 싫어 코코카카 호백하러 왔어요 호백이래 미쳤나봐 ほ의 코트에 줄빫다 목록에 추가됐다고 왜? 나한테 고백한대요? 꽃 뭐 좋아하냐구요? 코트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나도 꽃 주지 마! 코트의 고백 리스트 초상화로 그대 진짜요? 아 방송 보고 있었네? 새끼 뭘 그리는 거야? 아니 눈가를 왜 저딴 식으로 그리는 거야? 미친 새끼야? 내가 뭐 밑에도 쌍꺼풀이 있는 줄 알아? 코트야! 예쁘게 그려야지! 초현실 쟤 그러니까! 코트야 뭐야? 그 땡기 다 확 잘라버릴라! 예쁘게 그리라고! 미친 새끼네 저거! 아니 예전봐 미쳤나봐 여러분 닮았냐고요! 이건 약간! 이게 뭐야! 개돌아이냐 너? 처음 듣는가 봐 전자 때리고 싶네 야 너 귀 조심해라 진짜! 나도 내일부터 나가 놀래 안돼 살짝 거리두어 알았어? 코트님 오셨어요? 하이! 아니 싸늘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 그거 술먹방 봤거든요 뽀뽀하시는 거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코트 형이 캠 좀 더 내려달래요? 뭐 이렇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확대는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가 다음작이지 아..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핫! 엇!!! 코트업? 뭐 왔어? 코코 3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BJ 코트님이 다리 좀 돈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저게? 너무 먼 게임? 이거 들박이 뭔데요? 이게 뭔데 도대체? 코트님 몇 살이에요? 총 9살? 아니 뭐지? 제가 애니를 보고 있었는데 혹시 애니 좋아하시나요? 애니 보고 있었거든. 원피스 좋아하시나? 우덕 새끼들은 답이 없다. 스무살 처먹고 집에 처박혀서 고무고무 원피스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아빠라도 아들이고 뭐고 호적에서 보낸 다음 일본에 귀양을 보내버릴 거다. 수용소 새끼들은 답이 없다. 사람은 생긴대로 논다고 했다. 애니 보는 새끼들은 여드름이 얼굴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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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50kg 심멸치나 90kg 안경돼지가 틀림없다. 이 새끼들은 사회성도 부족해서 집 밖에 나갈 생각을 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말도 존나 못한다. 코트님 진짜 말을 안하네. 그냥 말 안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코트님은 내 말 진짜 웃기게 되게 잘하는데. 내가 몇 번 코트 지금 누나한테 어떻게 고백해서 혼내줄까 각잡고 있는데 눈 마주치면 너도 온다. 네? 네? 응 알았어. 혹시 코트님이랑 들박 온라인 같이 하실래요? 무슨 게임이에요 그게? 미친 새끼들 오늘 관음은 좀 괜찮았는데? 오늘 관음은 좀 야무지네 이 새끼 뭘 그리는 거야? 아니 눈가를 왜 저떤 식으로 그리는 거야? 미친 새끼야? 내가 뭐 밑에도 쌍꺼풀이 있는 줄 알아? 코트야 예쁘게 그려야지 코트야 뭐야? 귀때기 확 잘라버릴라 예쁘게 그리라고 그거 다 busc시 음 야무센 음 한 야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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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